안녕하세요. 미미 다육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다육들의 학년입니다. 하분은 택배가능인데요. 예쁜 오드리븐 신상 하분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신상 하분이 할인이 쉽지가 않은데요. 사장님께서 유튜브 영상에는 저렴하게 주셔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지금 여기 8제품은요. 여기에 할인된 가격으로 먼저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너무 와인잔 모양으로 인기가 많고 보면 빈티지함과 아주 고급스러움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 하분 가격 원래 98,000원인데요. 보시면 98,000원입니다. 이게 지금 할인된 가격 66,000원으로 드린다고 합니다. 66,000원이고요. 속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41번부터 번호가 빠른 번호이고요. 여기 펜덴트 모양이 너무 예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거 일본 사타케 유리로 여기 약간 되어 있고 가쪽으로는 입체감 있게 예쁘게 이렇게 펜덴트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옆으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 딸기 모양. 색감을 제가 표현을 해보고 싶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 오늘은 딱 맞는 것 같아요. 이 모습 이대로입니다. 여기 밑에도 한번 보시고 색감이 아주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요. 위에 한번 보실게요. 이거는 이렇게 10.8 곱하기 11.5 위에 한번 보시고 밑에도 한번 보시고 이거는 자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석으로 41번에 66,000원입니다. 이거는 10.8 그리고 높이가 11.5입니다. 한 바퀴 돌려드릴게요. 뒤에 모습도 아주 예쁘게 처리가 잘 되어 있고요. 이게 41번입니다. 할인된 가격 98,000원에서 66,000원이고요. 네 다음은 42번입니다. 자 가격 동일합니다. 66,000원이고요. 자 이거는 10.5 외경입니다. 자 높이가 11.5이고요. 자 펜덴트 모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바퀴 돌려드릴게요. 자 98,000원인데 66,000원으로 8점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자 와인잔 모양이 상당히 예쁘죠. 심어 놓으면 뒤에 보시고 자 여기가 네 정면인 것 같습니다. 자 붉은색 바탕에 시원한 사타케 유리 네 푸른 계열이 들어가 있고요. 자 위에서 한번 보시면 이런 느낌이고 42번입니다. 자 가격은 네 66,000원입니다. 네 다음은 43번입니다. 네 여기는 펜덴트가 없는 네 와인잔 모양의 화분인데요. 색감 표현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보시면 아주 네 빈티지함이 아주 고급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위에서 한번 보시고 네 같은 가격 네 할인된 가격 66,000원입니다. 이거는 사이즈가 조금 큰데요. 자 10.5 네 그리고 높이가 네 12입니다. 자 밑에 한번 보시고 이런 식으로 아주 개인적으로 아주 예쁜 것 같아요. 쓰기도 좋고 네 43번에 할인된 가격 66,000원입니다. 네 44번입니다. 이거는요 12만 8,000원인데 자 8만원에 할인된 가격이에요. 자 외경은 10.5 네 높이가 13.8 자 개인적으로 아주 꽃 모양이 너무 예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게 네 오드리븐 특징이 그대로 잘 들어가 있는 느낌이 나오죠. 자 바탕색도 아주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고요. 자 열매 그리고 네 요거 옥탄트 네 큐빅 들어가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정품이고요. 요게 쓰기가 요기가 길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네 흙이 좀 들어가게 가면 사이즈가 있는 아이 들어가도 괜찮겠죠. 자 이거 한번 보실게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원가격 네 요거는 8만원입니다. 44번이고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네 45번입니다. 요 아이는 굉장히 맑은 색 느낌으로 나오고 있고요. 자 약간은 네 그 화이트 크림 색감이 화사하게 보입니다. 자 와인잔 모양의 굽다리가 조금 네 낮죠. 그리고 요기가 흙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이즈 조금 큰 사이즈 들어가도 될 것 같고요. 자 앞에서 한번 보시고 꽃이 아주 여리여리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정면 보실게요. 자 요거는 네 할인된 가격이 요게 네 8만원입니다. 11.8 곱하기 14.5 자 45번이에요. 자 한번 보실게요. 다음은 46번입니다. 자 요거는 어 외경은 12.2 그리고 높이가 14.3입니다. 자 8만원이에요. 자 다 할인된 가격. 자 뒷모습이에요. 자 뒷모습이에요. 뒷모습. 자 바탕이 아주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정면을 향해 가고 있고요. 자 요거는 네 위에가 입구가 아주 넓습니다. 12.2에요. 제일 넓은 사이즈이고 키도 크고. 자 여기 한번 보시고 자 요렇게 네 46번입니다. 네 큰 사이즈에요. 자 요렇게 한번 가늠해 보시고 가격은 8만원이죠. 자 안 꼽고 요거는 47번입니다. 자 47번 요것도 원가격 요렇게 14만 8천원인데요. 자 8만원 되어 있습니다. 외경은 네 11.5 이고요. 자 높이가 14.5 입니다. 자 한 바퀴 돌려드릴게요. 네 위에 네 푸른 계열이 또 아주 지금 날씨가 봄인데요. 시원하게 보입니다. 또 푸른색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주황빛감이 들어가 있어서 약간 따스한 느낌도 나오고요. 자 꽃무늬가 조금 화려하게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자 요기 위에 정면에서 한번 보시고 네 요게 47번 입니다. 자 요게 네 굽다리 높이 한번 보시고 예쁘죠 47번 이고요. 가격은 8만원 입니다. 네 다음은 48번 입니다. 자 요거 외경은요 10.8 이에요. 자 높이가 10 인데요. 자 가격은 6만 8천원 입니다. 쓰기가 딱 좋은 사이즈에요. 너무 예쁘죠. 여리여리 하기도 하고. 자 요게 쓰기가 너무너무 편하게 보입니다. 오드리 네임이 붙어 있구요. 자 굽다리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뒷모습 확인해 보세요. 자 요렇게 굽다리도 아주 예쁜 꽃무늬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기가 정면인 것 같은데요. 자 요거는 네 가격은 6만 8천원 입니다. 10.8 네 높이가 10 입니다. 요렇게 예쁘죠. 아주 밝고 화사하게 보이네요. 네 다음은 49번 입니다. 자 푸른 계열 네 아주 카키 계열이 아주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습니다. 와 네 요런 사이즈는 또 쓰기가 좋으니까. 네 외경은 10.4 이구요. 자 높이가 10.5 입니다. 똑같네요. 비슷하네. 자 굽다리 한번 확인해 보시구요. 자 이 꽃무늬가 너무 예쁘고 요런 색감이 너무 개인적으로 예쁩니다. 야 요런 색감을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화분이 질리지가 않죠. 두고두고 소상해도 되는 그런 느낌. 자 요거는 네 49번에 네 6만 8천원 입니다. 자 위에는 요런 식으로 또 특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굽다리 되어 있구요. 자 49번에 네 가격은 동일합니다. 네 다음은 50번 입니다. 사이즈가 네 커졌죠. 자 요거 사이즈 먼저 말씀드릴께요. 네 외경은 10.6 높이가 12.5 네 가격은 7만 8천원 입니다. 네 사이즈가 좋고 그림도 아주 퀄리티가 높은데요. 그리고 가격도 좋아요. 자 요렇게 모든게 갖춰졌습니다. 쓰기가 편하고 목돼 있는 아이 군색 뭐 다양하게 다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구요. 자 뒷모습 보시고 자 요기가 정면인가요? 자 어디가 정면인지 모르겠는데 대충 요기 네 50번 입니다. 네 가격은 7만 8천원이구요. 자 위에서 한번 보시고 자 굽다리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네 50번 입니다. 자 요렇게 사이즈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음은 51번 입니다. 자 새 그림 네 호랑이 분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새 그림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자 아주 실사로 표현이 잘 되어 있어서 네 멋지죠. 자 한 바퀴 돌려 드릴께요. 51번 입니다. 네 가격은 15만 8천원 입니다. 사이즈 큰 사이즈 아니구요. 자 오두리 네임 네 꽃 문양 보시고 자 요렇게 네 새가 홈이 파져가 있습니다. 요렇게 라인이 자 요거는 8.5 입구가 좁습니다. 8.5고 키가 13이에요. 자 롱분 스타일이라는 거 아시고 15만 8천원 입니다. 자 위에는 요런 식으로 되어 있구요. 너무 네 가벼워서 좋은 것 같습니다. 51번에 15만 8천원 입니다. 52번 입니다. 52번 자 요거는 외경은요 10.5 그리고 높이가 15.8 입니다. 오 키가 쑥 커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요거는 곱다리가 세 개로 되어 있는데 자 새 그림 새 두 마리가 원앙인가 봅니다. 자 17만 8천원 이에요. 17만 8천원 자 한 바퀴 돌려 드릴께요. 자 꽃그림이 오 약간 동백꽃 같기도 하고 예쁘죠. 아주 네 깔끔 네 깔끔한 것 같습니다. 자 한 바퀴 돌려 드릴께요. 자 새가 네 이렇게 동일한 곳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 요거 요게 새 그림과 나무 통치는 홈이 파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요것도 약간 그렸는데 자 위에 한번 보실께요. 요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17만 8천원 입니다. 자 굽다리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요거 롱분 이에요. 다음은 53번 입니다. 네 외경은 9.2 높이가 13.7 가격은 16만 8천원 입니다. 자 약간은 네 응시하고 있는 느낌. 자 여기는 뭘까요 아주 예쁜 꽃그림. 그리고 화사한 네 살구빛감과 네 푸른계열이 같이 네 믹싱이 되어 있는 느낌. 아주 바탕이 다양 다채롭구요. 자 꽃이 요렇게 예쁘게 그려지가 있습니다. 자 한쪽을 아주 네 그윽하게 응시하고 있는데. 자 요거는 9.2 음 13.7 네 16만 8천원 입니다. 위에 한번 보시고 화분이 너무 가볍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자 53번 이구요. 네 다음은 54번 입니다. 자 예쁜 꽃이 아주 장식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네 외경은 네 9이구요. 높이가 16입니다. 자 롱분 스타일이고 굉장히 가볍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본 요 네 이거 아니네 오스트리아 정품. 네 여기 옥탕트 유리 맞죠. 큐빅이 요렇게 되어 있구요. 자 요기 바탕은 네 밤색 연한 밤색. 자 뒤에는 양기비꽃인가요 잘 모르겠는데. 자 오드리네임도 있고. 전체적으로 약간은 가을 느낌도 살짝 나는 느낌. 자 바탕입니다. 요거는 위에 그리고 굽다리. 자 요거는 54번에 굽 곱하기 16. 자 요거는 18만 9천원 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아주 깜찍하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네 다음은 55번 입니다. 자 호랑이 그림 실사로 아주 표현이 어마어마하게 네 살아있는 호랑이 느낌이 나죠. 자 요거는 먼저 외경 12.8 이구요. 자 높이는 12.5 네 27만 8천원 입니다. 자 위에 한번 보시구요. 자 호랑이 분이 인기가 상당히 많은데요. 자 한번 보실게요. 옆으로도 한번 보시고. 자 오드리네임 그리고 바탕. 어 이게 약간의 엠보싱 느낌도 있네. 볼록볼록하게. 자 한번 보시고. 요런 식으로 네 표현이 아주 다채롭습니다. 자 요게 꽃 네 꽃 사이에 호랑이 얼굴이 들어가 있는 느낌. 굉장히 묘하게 매력적인데요. 자 55번에 가격은 27만 8천원 입니다. 자 굽다리 한번 확인해 보시구요. 네 다음은 56번 입니다. 아유 여자분 여자분이 너무 아름다우신데요. 아유 진짜 담고 싶습니다. 담고 싶어. 너무 예쁘다. 여리연이야니. 자 약간 카리스마도 있고 시크함도 있는 듯한 느낌. 네 올림머리가 아주 시원하게 잘 어울립니다. 자 요거 네 외경은요 15.3 네 높이는 19.2 네 가격은 29만 8천원 입니다. 와 자 사이즈 큰 사이즈에요. 자 하나 드리고 있어도 네 소장의 가치 인테리어 효과도 있구요. 네 아주 고급스러움이 나옵니다. 자 요 바탕은 주황색으로 이루어져 있는게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 색감이 다채롭습니다. 네 요렇게 양깁이 꼭 같기도 하고. 자 오드리네임과 자 요렇게 네 올록볼록 네 엠보싱처럼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자 요거 네 이렇게 정면인 것 같은데요. 자 굽다리는 요런식으로 표현되어 있구요. 자 위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위에서 이렇게 한번 보시고 묵직하죠. 자 큰 사이즈입니다. 56번에 15.3 곱하기 19.2 네 가격은 29만 8천원 입니다. 자 정면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예쁘죠. 네 다음은 57번 입니다. 우와 베코 느낌이 물씬 나오죠. 앞에 두 다리와 함께 자 표정은 아주 용맹스럽게 보입니다. 자 요렇게 그림이 너무 예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롱분인데 자 옆에 약간의 보라색과 흰색 바탕이 고급스러움이 절로 나오고 있구요. 자 옆에 꽃들 네 문양 한번 보시고 자 요거 먹은지 보고. 자 외경은 13이구요. 높이는 21입니다. 자 가격은 49만 8천원 입니다. 자 한 바퀴 돌려 드릴게요. 자 백호가 제가 붙인 건데 백호 너무 멋지죠. 우와 진짜 멋집니다. 자 요렇게 바탕 한번 보시구요. 이렇게 다 새롭게 들어가 있으니까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자 보석도 같이 네 요렇게 반짝반짝 너무 멋지죠. 자 요렇게 정면이구요. 자 굽다리 한번 확인해 보시고 굽다리 3개로 되어 있구요. 자 위에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요거는 아 다육이 뭔 심을 것 같아요. 너무 예쁩니다 정말로. 자 57번에 49만 8천원 입니다. 너무 멋지죠. 네 다음은 58번 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봐도 이 고급스러움이 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요거 먼저 사이즈 15.5 곱하기 24. 자 15.5 외경 24 큰 사이즈에요. 제 손으로 크게 가늠하시고 자 요거는 아주 잘록합니다. 앞전에 보신 호랑이 분하고 이렇게 잘록한 느낌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나오는데요. 자 식물을 심었을 때 또 요런 화분들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잘 어울립니다. 자 요거 한 바퀴 먼저 돌려드리고 39만 8천원 입니다. 자 요게 지금 아까까지는 색감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었는데요. 또 지금부터 약간 색감이 히끗히끗하게 나옵니다. 실물도 진하고 매력적이에요. 자 한번 보시고 와 꽃이 큼닥한 사이즈가 4개가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정면에 요렇게 네 나비와 함께 너무 멋지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요기는 네 장미꽃을 표현한 것 같은데요. 자 요게 15.5 24 네 가격은 39만 8천원이고 자 오드리블의 특징 요기서부터 흘려내리는게 아주 고급스럽게 빠집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바디가 자 굽다리 3개로 되어 있구요. 자 요거는 네 58번 입니다. 39만 8천원 이에요. 네 59번 입니다. 자 요거는 아유 이 눈빛 보세요. 이 똘망똘망한 눈빛에 네 애기죠 애기. 네 여기는 와 용이 드래곤이 수호신이 되어 있는 듯한 느낌. 와 좀 요런 느낌 그죠. 너무 예쁘다 그죠. 아우 너무 예쁘다 여기 보시고 자 한 바퀴 돌려드릴게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자 바탕은 요렇게 되어 있구요. 자 요게 사이즈가 저 안쪽으로 되어 있구나. 자 59번에 요게 외경입니다. 14.3 그리고 높이는 19.4 네 가격은 59만 8천원인데요. 자 요거는 제가 약간 감상을 먼저 한번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더 돌아가 볼게요. 자 여기 네 드래곤이 감싸고 있죠. 이 애기를 눈은 똘망똘망하고 네 푸른 눈이 아주 네 눈에 쑥 들어옵니다. 자 요거 한번 볼게요. 뒤에 꽃이 이게 양기비꽃인가 잘 모르겠어요. 느낌의 양기비꽃 같기도 하고. 아 맞아요. 네 저도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화분을 같이 감상합니다. 와 용맹스러움이 나오고 있죠. 자 와 이거 59번입니다. 마지막 화분인데 14.3 곱하기 19.4 자 제 손으로 한번 크게 가늠해 보시고 자 요렇게 예쁜 보석과 함께 네 가격은 59만 8천원입니다. 자 요렇게 너무 예쁘죠. 네 요렇게 마지막 화분까지 소개를 해봤는데요. 네 눈으로도 네 보는 것도 행복한 것 같습니다. 자 예쁜 아이들 있으면 네 한 점이라도 찜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사랑합니다.